지난 27일 현대건설과 카이가 손을 잡고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카이와 건물을 짓는 현대건설이 무슨 공통점이 있어 힘을 합치겠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주분야가 무엇인지 아신다면 조금은 납득이 되실 텐데요. 현대건설의 주특기는 바로 공항건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국내외 공항과 비행장, 국내 군사공항 등 수많은 항공 인프라를 건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은 카이와 손을 잡고 카이의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에 공항관제시설, 활주로, 경납고 등 항공 인프라를 건설하여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위산업과 건설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죠. 카이는 현대건설과의 협력을 통해 공항관제시설과 경납고, 활주로 등 항공 인프라 건설과 항공기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를 구성하고 현대건설은 카이를 통해 그간 국내 건설사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해외 군사시설 건설사업 참여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양사가 수십 년 동안 전세계에 깔아둔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한국방산의 해외 수주활동에 추진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현재 카이는 동남아, 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 총 200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수출하였고, 현대건설 또한 전세계 62개국에서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건설 역량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두 회사는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동안 구축해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사의 수주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사의 협력을 두고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며 세계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카이와 현대건설의 상호협력이 방산 분야 팀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카이 강구영 사장은 양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패키지를 제안해 북산 항공기 수출 시장을 넓혀가겠다며, 국내 항공우주와 건설 분야의 1위 기업 간 전략적 재유는 K-방산 수출 경쟁력 재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카이의 주력 수출 상품인 FA-50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국가들은 공군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를 사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군사공항까지 건설해주겠다는 조건은 매우 효과적인 수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발상을 이미 카이에서는 실천에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카이는 이라크와의 21억 달러 규모의 T-50 24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국항공수출 최고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카이의 이라크 T-50 수출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면에 숨겨진 극비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습니다. 카이가 이라크 바그다르 남쪽 스웨이라 지역의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계약을 T-50 수출 계약과 함께 체결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 IS의 공격으로 공항이 파괴당했었던 이라크는 선진적인 항공 인프라 기술을 갖춘 한국의 T-50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공항까지 건설해주기를 바랬었고, 공항 건설 비용 5억 8,500만 달러까지 포함하여 2조가 아닌 3조원짜리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를 건설해주는 최초의 사례로 군사기미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와 한국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극비리의 건설이 진행되어 왔었다가 이라크 언론의 실수로 인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었죠. 이라크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통하는 전략이라는 걸 확인한 카이에서는 이제 전문 건설사와 손을 잡고 한국 전투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프라 건설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슷한 전략을 이전부터 해오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대일로를 펼치고 있는 중국인데요. 일대일로 전략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국가들의 항구와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주면서 중국의 무역, 군사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식민지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검었으니 결과물이라고 좋을 리가 없었죠. 중국의 손을 잡은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중국 건설사들의 날림 공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세운 이슬라마바드 공항은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천장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빗물이 새고 있으며 수력발전소 터널의 균열이 발생해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역시 건국 이래 최대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가 완공되자마자 금이 가고 붕괴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원인은 중국제 철강의 품질 불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믿는 실수를 저질렀었던 국가들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차관으로 인한 빛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축물들 뿐이었습니다.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윤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고객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팔아먹고 끝이 아닌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만을 찾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카이와 현대건설의 파트너십이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켜 한국 방산의 신시장을 열어줄이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